잉여멘! 로블록스!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미호님과 리아님이랑 랜덤으로 신이 되어서 자연재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나쁜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게임입니다. 잉여멘! 자 리아가 신이 되었네요. 과연 어떤 자연재해를 줄 것인가? 저기 리아 신님!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. 오늘 밤에는 절대 자연재해가 안 오도록 뭐하실 건가요? 신이 일어났대. 신이 토네이도를 일으켰는데? 잠깐만! 건물 안으로 나가야 돼! 건물 안으로! 건물 안으로? 건물 안이요? 들어갈게요! 토네이도도 움직일 수 있나봐! 저기 맘대로 할 수 있나봐! 돌아다닐게요. 신님!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! 저 나쁜 짓 안 할게요! 정말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! 제발 착하게 살게요! 착하게 살게요! 착하게 살게요! 착하게 살게요!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!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님! 리아 신님을 제일 잘생겼음! 오케이! 살았다! 신 별거 아니네! 안 되겠네! 신 별거 아니네! 신이 아니고 신발 아니에요? 안 되겠네! 홍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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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야 할 수 있다! 위로 올라가야 할 수 있다! 난 너무 시끄럽게 했어 날! 내 기분을 상하게 해야지! 신님! 신님 정말 잘못했습니다! 하지만 저 위에 올라왔죠? 지연하다! 이거 바다 아니냐? 바다? 여기 좋네! 경관 좋네! 여기 바다네! 경치 좋고! 구독! 리아 신님은 별거 아니었다! 라고 했습니다! 리아 신님은 별거 아니었다! 이번엔 누가 신이 될거에요? 누가 신이 될까요? 제가 신을 해보니까 느낀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개미가 막 기어가는거 같아서 봐드렸다요! 잘 안보였구나! 네! 이번에는 무서운 프론티어! 사막인거 같아! 자 누가 이번에 하나님이 될 것인가? 누가 신이 될 것인가? 나는 만약 신이 된다면 멋있는 제우스가 되도록 할거야! 어? 나다! 어? 신이다! 나도 나다! 미호신이다! 미호신! 어 신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어 별로 안좋아보여 자 인간들아! 저 인간들아 너에게 최일을 낼 것이다! 어 어떡해! 야 인간들아 어떤 제외를 맛보고 싶으냐? 아 신이 잘못했어요! 조용히 넘어갈래요! 자아.. 저 신은 못생긴 사람한테만 더 큰 벌을 준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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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인간들아! 매태오가 매태오! 어 이 건물안에 들어갔구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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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유밀아! 야 뭐야? 야 뭐야? 노하셨다! 신이 노하셨다! 그 다음입니다! 유성 아칸소? 유성이 떨어진다고? 아 이거 불에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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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유밀아 일루와! 오오오! 오오오! 야! 내 손잡아 유밀아! 야! 신이 똥을 싸고 있어! 야! 야! 유밀아 이게 무슨 일이야! 와! 야! 신이 똥을 싸고 있습니다! 어! 야야야야야야야야야!! 야이야아.. 아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네? 아아! 나 벙개와 꺼 죽었어! 아! 이겼다!!! 아 뭐야 잔인한 신 잔인한 신님 다음부터 기도 잘 할게요 좋아요 아 좋았어 이번에는 누가 신이 될까 나겠지? 이번엔 나겠지 어쩔 수 없이?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또 될지도 몰라 아 또 됐다! 뭐해? 어째서? 또 됐다 또 됐다 어째서 저 저 저 마귀 알몸이야 우리 또 죽었어? 어떡해 어떡해 리아야 어디 숨을 때 없나? 어떡해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내부로 들어갔구만 응? 내부에 강한 걸 쏘아붓겠어 아 나도 신이 되고 싶어 와 여기 번개 떨어지는 소리 들어봐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홍수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높은 곳으로 하하하하 찾아 찾아 밧줄을 찾아 죽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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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밧줄을 잡아야 돼 밧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밧줄을 빨리 잡아 여기다 나 갈게 여기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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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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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아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글로하면 어떡해 에이 에이 이런 둘 다 살아버렸뿐 아쉽다 허허 리아 다행이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리아 아쉽다 신이 슬퍼서 눈물을 흘었나 봐 어 별거 아니네 못해서 그런데 에이 이건 뭘까? 안 보이잖아? 지붕에 가려져서 야골을 지러 야골을 지러 안 돼 안 보여 와 야골을 지러 고드름을 떨어뜨렸지만 저희가 살아남았고요 추위에서 또 와 많이 떨어졌네 마지막 재해인데 어떤 걸까? 아탄소 뭐죠? 아 삐족한 게 떨어지는 거 같은데 너 이거 봐봐 야 땅에서 땅에서 이상하게 나 죽었어 죽어 뾰족한 게 뭐야 이거 어떡해 죽어 안돼 살아버렸다 아 이번 나 혼자 생존했다 안 돼 나 28%밖에 안 돼 왜? 나도 29%네 내가 안 되겠네 됐다 아깝다 자 얘들아 신에게 간절히 빌어봐 전혀 두렵지 않아 하하하하 어 신이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자 전혀 슬프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 두려워 일어나볼까? 이야 재미난 게 많네 오늘은 이걸로 인간들을 벌을 줘볼까? 자 보자 보자 어? 근데 나 그 마을로 안 가졌네? 쓰나미를 어디서 오게 할까? 어? 이거 나 혼자 뿐이네 왜 나는 안 가졌지? 아이고 리아야 그래 리아야 내가 쓰나미를 피했네 아 이미 뭐 위에 있어서 무섭지 않은걸요 신님 저를 죽이시려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듯 으으 못 죽였어 걔는 멍청한 신인다 이겨면 어? 바쁜 도시? 어? 바쁜 도시? 오오 처음 보는 거다 아 바쁜 도시 처음 보는 거고 오케이 누가 신이 될까요? 내가 신인가? 내가 신이겠지?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인가 보라고 나일 거 같아 나야 아 미안해 얘들아 한 번 더 벌을 주도록 할게 독재야 이건 독재야 너 뭐 샀지? 아니 거짓말 치네 자 이번에는 리아랑 둘 다 있네 그럼 자 이번에는 어떤 벌을 내려줄까? 우리 인간들에게 신님 저희와 같이 평화롭게 사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?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자 이번에는 포털 자 블랙홀로 너희들을 빨려 빨라 들을 거다 이 말이야 블랙홀이거든 이거 우와 우리 건물 안 있는 거 다 안다 우와 제가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아시고요? 맞아요 블랙홀로 이게 자재들을 빨아 들이는 하늘에서 떨어트리는 거구나 절대 못 찾지 아 찾았다 미호 찾았다 여기네 여기 나 어디 어디 나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있어 어 뭐야 이거? 별거 아니네? 뭐 하세요 신님? 신님 진짜 못하는데 신님 실력 진짜 극혐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하죠? 신님 별거 아무것도 없죠? 이번에는 이번에는 쓰나미가 갈거야 이번에는 쓰나미 왜 이거야? 아 이미 지붕인데 이번에는 쓰나미가 갈거야 야 따라하지마라 신을 따라하면 혼난다는 거 몰라 따라하면 혼난을 몰라 안 되겠다 이번에는 범한 범을 내려야겠다 너무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군 이번에는 참지 않겠어 네 코네일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? 뭐uate 도네일 도 발도 치 오우步 어디있는거야 너네 어디있어 한 degrad에 흐헤 여긴가 어딨냐 오센 오 вас 오 돔 오은 오 dial 오 오 오 importa 끝 빠져요 어딨는 거야 인형들 끝났다 다 살았다 숨어있어 제라 너무 쉬웠다 진짜 못단다 나는 구제불능신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신이 되는 로블록스 맵을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